가인 이여람 가인 가인 이여람 운명같은 나랑 성가인 너 나와요 네? 죽겠다 엄청 성가인 너 나와요 성가인 오늘 누가 온다고? 아니 오마이갓 성가인 저번 방송에서 하우가 성가인 씨를 응원했잖아요 성가인 그 방송을 보시고 성가인 씨가 본인 SNS 계정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가인 이여람 아우야 우아 고이 저 꼬박이예요 파돌이 눈을 그려볼까요? 아유, 두꺼우 날 그렸다. 네, 두꺼우 날 그렸다. 아유, 네. 아유, 야 그러면 박 감독님이 좋아요, 가인 이모가 좋아요? 박 감독님 사랑해요. 운동장도 나와요. 박 감독님이 좋아요, 가인 이모가 좋아요? 박 감독님이 좋아요, 가인 이모가 좋아요? 박 감독님, 가인 이모가 좋아요.